그때부터는 좀 활동적이어서 3, 4, 5월부터는 이제 계속 조금 활동이 좀 좋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은 조금 막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용띠 그리고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용띠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갑진생 용띠를 말씀 드릴게요. 금년에 이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 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래요. 서둘러서 안 되기 때문에 5월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직장을 옮기신다든가 승진을 바라는 분들 하시면 좀 2월, 3월엔 좀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내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실 분은 그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준비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때 못하실 경우에는 7월 9월 이렇습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용띠 청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각각 다 다르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총운으로 봤었을 때는 용띠 운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상반기보다 후반기 흐름이죠. 5월달, 5월달이면 이제 거의 상반기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달부터 추진해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왜 양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양력이 많이 떨어져 주셔서 양력으로 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양력이 거의 맞고 날짜 같은 경우도 저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월달 중순이면 중순. 그래서 5월 중순이나 되면은 새로 있는 일을 시작하셔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뱀띠 한 번 가볼게요. 뱀띠 청사생 뱀띠로 갈게요. 45살이죠. 사업하신 분들은 43, 44, 45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힘드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 이외로 이제 다르신 분은 운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또 의외로 돈도 많이 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으로도 하신 분은 계시고 가상화폐도 투자하신 분은 계시고 그런 데다 투자해서 힘드신 분도 계시고 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부동산 쪽으로는 손을 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뱀띠 분도 총 오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뱀띠가 나가는 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여서. 작년 십이월 일월 이월 이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좀 빨리 힘드신 분들은 시월 달부터 힘드신 분도 계세요. 근데 원래는 보면 이제 저는 양력으로는 말씀드리지만 십일월 십이월 일월 이월 조금 힘드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월부터는 뱀띠의 운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활동적이어서 삼사오 월부터는 이제 계속 조금 활동이 좀 좋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은 조금 막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명지하면서. 용띠 뱀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띠 뱀 용띠 뱀 용띠 뱀 용띠 뱀 용띠 뱀